네, 정말 우아하시고 너무나도 아름다우십니다. 네, 정말 멋있으시네요. 네, 정면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정면 한번 바라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 한번 바라봐 주세요. 오른쪽 한번 바라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른쪽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왼쪽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왼쪽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주세요. 저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른쪽, 정면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정면, 네, 감사합니다. 정면, 네, 오른쪽도, 오른쪽, 왼쪽.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너무나 좋아 보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른쪽 한번 봐주세요. 네, 왼쪽 보고도 한번 하트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바라봐 주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올해 베스트 커플이 되셨습니다. 수상수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자유? 아, 자유, 자유. 아니, 정말 초대해 주셔서 그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인데, 또 저희가 남편이랑 같이 와서 이렇게 상을 받게 돼가지고 너무 또 기쁘고, 또 부부로서 시상 시기는 또 이렇게 상 받는 건 또 처음이라서. 저는 상이 자체가 처음입니다. 앞으로 더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베스트 커플 상이기 때문에 제가 두 분께만 드리는 질문인데요. 혹시 서로에게 고마운 점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먼저, 네. 글쎄, 저는 뭐 이렇게 하나가 아닌 둘이 돼서 또 이렇게 좋은 상도 받고 또 그동안 저희가 또 아이들도 낳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 그리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준 게 저희 와이프인 것 같아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뭐 저도 늘 든든하게 옆에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2018 올해 브랜드 대상 파이팅! 2018 올해 브랜드 대상 파이팅! 하나, 둘, 셋! 2018 올해 브랜드 대상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왼쪽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왼쪽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끝, 끝.